안녕하세요 다산헤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스위치와 차단기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각 항목별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야 스위치 좀 켜라 저기 차단기 좀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말 우리가 전기 다루시는 분이라면 한번쯤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스위치 혹은 개폐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밑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텀블러 스위치도 있고요 여러분들 하루에도 몇 번씩 집에 방이나 아니면 주방 화장실에 불을 켜는 이런 스위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위치는 우리가 토글 스위치라고도 하게 되는데 소형 전기 기계기구 등을 껐다 켰다 할 때 이 앞에 있는 노브를 움직이면서 우리가 온오프를 제어하게 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기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스위치 혹은 개폐기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거를 차단기라고는 일반적으로 부르지 않죠 반면 여기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차단기는 브레이커라고 하게 되고요 예전에는 훈이 이제 우리가 브레카 브레카 이렇게 일본식으로도 옛 어른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우리가 브레이커나 혹은 차단기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 표현이고 여기 이제 누전 차단기라고 써 있는데 이 1번은 누전 차단기의 그림이고요 여기 2번도 누전 차단기의 그림인데 조금 이제 다른 형식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위치 혹은 개폐기라고 하는 것과 이 차단기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각각 무엇이 다른지 어떨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요 열 개에 다들 폐 자라고 하는 한자를 써서 우리가 개폐기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 뜻은 그대로 가게 되니까 회로를 개폐해주는 기기 즉 열고 닫아주는 기기를 우리가 이제 개폐기라고 하게 되죠 열고 닫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맞아요 이렇게 만약에 회로가 있다면 이 회로를 온 오프 한다는 거 이 스위치를 이렇게 닫아서 연결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어서 개방시킬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닫게 되면 전기가 통하는 거고 열게 되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만약에 닫았을 때는 이렇게 회로가 이동을 해서 전류가 이동을 해서 회로에 전류가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위치는 열고 닫아주는 기기라고 해서 일단 우리가 개폐기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차단기는 어떻게 될까요? 차단기는 한자가 조금 다르게 되는데 이거는 막을 차자에 끈을 단자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기능은 우리가 스위치랑도 같게 열고 닫아주는 의미도 있지만 회로가 혹시 이상했을 때 그 전류를 차단하는 기능까지 있는 것이죠 즉 열고 닫아주는 개폐 기능과 함께 혹시 회로에 이상이 있을 때 이것을 끊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차단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스위치는 회로의 한 선만을 차단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 220V 전원이 있고 이쪽에 램프가 있다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원선 중에서 한쪽만 차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로 스위치의 역할인데요 보통 배선용 차단기라든지 이런 차단기의 기능은 만약에 단상 2선식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 선을 동시에 온, 오프 시켜줌으로써 우리가 두 하에 흐르는 전류를 끊어주는 것을 바로 차단기의 역할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MC12 만약에 배선용 차단기가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전원 2설로를 혹은 3상일 때는 3설로를 3상 4선식일 때는 4개의 선을 모두 다 끊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단기가 조금 더 어떻게 돼 있죠 확실하게 끊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개폐동작을 한번 살펴볼까요 개폐동작은 정상적인 회로에서 회로를 온, 오프 할 수 있는 것이 스위치입니다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한데 바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즉 전원이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전류가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상전류가 흐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회로가 동작되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개폐동작을 스위치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차단기는 그렇지 않고 비정상적인 상태 회로에 과전류가 흐른다거나 아니면 도입전류, 이상전류가 한꺼번에 많이 흐른다거나 아니면 과전압이 걸리더라도 회로를 온, 오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차단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할적 기능을 동작 보게 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차단기가 훨씬 더 능력이 광범위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전기적인 회로가 이상 있을 때 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아, 나 몰라요 그냥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라고 하지만 차단기는 책임지고 끝까지 이를 완수하는 그런 믿음직한 친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을 한번 볼까요 기능에서는 전원의 투입 그리고 개방 기능만 있게 됩니다 즉 전원을 넣고 그 다음에 끊고 하는 단순한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차단기에서는 고장전류, 즉 과부하라든지 단락사고 이런 차단 능력이 포함되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어떤 차단기인지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누전 차단기인 경우에는 이 누전이 되었을 때 차단될 수 있는 능력이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이 위에서 있는 회로의 우리가 개폐 기능과 함께 이상 전류가 있을 때 이것을 끊어줄 수 있는 역할까지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차단기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치입니다 어디에 설치를 하게 될까요? 첫 번째 스위치는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편리한 위치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장실을 들어가게 된다면 집에서는 바로 화장실 문 밖에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방에 들어간다면 문을 열자마자 방 안쪽에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차단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설치되어 있거나 그리고 사용자가 편리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곳 그리고 배전반이나 분전반이나 일정 시설에서 전기적 분규 회로가 만들어지는 곳에 바로 차단기가 설치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도 이렇게 다르죠 스위치는 편리한 위치에 사용자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 반면 차단기라고 하는 것은 배전반이나 분전반 설비 위주의 중심으로 설치가 되어 있게 됩니다 다음은 조작 빈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스위치 여러분 집에서도 화장실에 몇 번 정도 하루에 가십니까 아주 많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번 가시게 되죠 따라서 조작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일 수 있게 되는데 반면에 이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낮은 빈도로 조작하게 될 수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스위치와 차단기 중에서 차단기가 훨씬 더 기능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격의 비교에서도 일반적으로 스위치는 가격이 싼 편이지만 차단기는 가격이 비싼 축에 상대적으로 비싼 축에 속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위치와 차단기 이렇게 서로 다른 일만 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서로 같은 역할도 있게 되는데요 공통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 부하의 전원을 투입하거나 차단하는 이런 스위치 기능, 개폐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부여되게 된 거고요 두 번째 아크를 없애는 기능이 있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전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 있는 전선을 두 개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불꽃이 크게 발생을 할 겁니다 이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아크 소호 능력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차단기 혹은 개폐기의 경우 차단기나 스위치의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 아크가 발생했을 때 온오프에 의한 아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 잘 막아주는 기능이 바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보호하고자 하는 정격 범위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스위치 차단기 이런 말 쓰시게 될 텐데 이 둘 사이에도 아주 모호한 아주 교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전기에서 전력 설비로 가게 되면 그때는 스위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거의 다 차단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니까 이제 차단기라고 하는 말도 잘 입에 익숙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전원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때는 스위치라는 말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스위치와 차단기의 차이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